자 시청자 함께하는 손빠르기 컨트롤 가져와 손빠르기 컨트롤 가져와 이거는 손이 빠르면 되는거야 간다 야 존나 뽑아 존나 뽑아 근데 아까보다 쉬울거야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지? 근데 쉽긴 쉬운데 오케이 덕분에 덕분에 지었다 건물 자 건물 찍고 SGD 생산하고 찍고 SGD 생산하고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완전 빠르죠 완전 잘하죠 여러분들? 큰일날 수 있죠? 자 이정도면 저 다 잘하는거지 그지? 자 서픈 하나만 더 짓자 오케이 자 어어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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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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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손 빨라 손 빨라 지금 자 잘한다 이타 잘한다 자 깨줄게 깨줄게 이거 아 옆에 있는 새끼 터졌네 저기서 힘들어가지고 자 괜찮아 형이 깨줄게 지금 자 어어 고치고 있어 자 오케오케 자 좋았어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나가지마 나가지마 아직 안 끝났다 이거 2탄 있어 2탄 있어 자 여기까지 나 혼자도 깨는데 아 탱크 왜 저래 탱크 왜 저래 저거 오케이 자 쉽죠? 에 이 정도면 누구나 하지 그지? 자 어플 하나 더 지어주고 이거 앞머리 지어야 돼 빨리 이거 없애주고 자 앞머리 짓고 업그레이드 하나씩 하자 자 오케오케오케 후우 업그레이드 안되나 탱크? 아 얼마 안남았다 오케오케 이거 에스칩 방업 한번 해줄까? 그지? 에스칩 방업 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오케이 고치고 두껀가? 2번 아 건물 지울 때가 없네 자 빨리 빨리 자 깨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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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에 자 에스칩 방업 에스칩 방업하고 그래 에스칩 방업하고 ㅇㅂ 오케오케 오케오케 탱크 공업하고 에스칩 방업하고 에스칩 방업 한번 해주자 오케오케 에스칩 던지면석 깨고 오케오케 에스칩 던지면석 깨고 쯧 오케오케 오케오케 자 다른사람이 다 죽었는데 사나야 맞죠? 잘한다는거지 다른사람이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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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탱크를 잘 안죽을거아니야 겨울 이씨 이분 왜이렇게 털려 스읍 야 너희들 왜이렇게 못돼 슈바 클래스 없는놈들아 목알없다고 지금 이거 쥐고있어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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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방어 존나 눌러주자 이거 노랑 노랑 구해주러 가야겠는데 이거 자아 정말 쉽죠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못깨고 있지만은 저는 압도적으로 깬다는거 클래스 있다라는거죠 손이 빠르다는거지 그만큼 손만 빠르죠 뭐랬는지 몰랐고 자 어쨌든 어쨌든 자 일단은 SCB 방어 위에가면은 탱크가 있어요 탱크가 그게 그게 힘들거든 그 탱크때문에 자 그 탱크만 어떻게 할겸 버틸겸 SCB을 오래 살아야될거 아니야 자 방어부 찍어놔야지 그럼 자 자 자 SCB 보내면서 하고 자 자 뭐야 존나 불쌍하네 이새끼 뭐하냐 노랑아 잘한대 노랑 너라도 살아남아라지 아 이거 방어부 찍어놔야겠 이랬는데 노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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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열심히하는데 노랑 누구야? 아 우리 클래너 아니야 이거 존나 개 열심히 하네 오케이 오케이 맘에 들었어 좋아 좋아 방어부 찍고 방어부 찍고 방어부 존나 찍어주자 어 잠깐만 이거 깨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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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깨면 안돼 잠깐만 나 업그레이드 더 할거야 업그레이드 풀업까지 한번 해보자 풀업까지 하고 어 그 방어부 딱 누르시는 시점까지 딱 간 다음에 그쵸 그쵸 방어부 완전 풀어 한 다음에 아 터졌어 아 오케오케 그래그래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했어 잘했어 그정도 다 잘못힌거지 뭐 이티는 뭐 이티는 뭐 저다 잘하니까 이정도 되는거고 그치? 자 유청자분들은 뭐 이걸 깰 수 없다는거죠 아직 끝난거 아니니까 잠깐 기다려봐 내가 나라도 이거 버텨야 될거 아니야 그치? 이탈이 좀 어려워 이탈이 그냥 이거 플러스 여기에다가 에 그 뭐야 탱크까지 있어가지고 존나 힘들다고 자 이 데미지가 존나 세가지고 이거 방어부 얼마나 해야지 안달까 이거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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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킬 한 방은 아니다 이제 그치? sgv가 한 네방 네방은 버티네 네 네방은 버티네 네방은 버티네 오케오케 네방은 버티는데 자아 17억 방 20억 SCB도 은근히 잘 버티지 이정도면은 아닌가 아 존나 근데 약해보이는데 그치 쓰읍 방 몇억까지 있는거야 이거 방 30억 30억 한번 해볼까 이거 아직 깨지말고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보자 SCB가 얼마나 버티는지 자아 21억에 몇방을 중립보자 한 4방 5방 쓰읍 5방 근데 여기 아까 뭐가있었는지 기억이 안나가지구 저기 저게 이게 있는 밑에 있는게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즈모드 풀어봐 여기 이건 안 죽을걸 이거 30대 안에 30 지금 완전 존나 안 죽는다 진짜 완전 무적인데 이거? 개무중인데 이거 이정도면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에 탱크가 얼마나 센지 몰라가지고 탱크에 활력이 되는거잖아 얘한테로 버틸 수 있지 근데 위에 있는 새끼가 좀 세가지고 그치 어 저거 뭐 공격이 터렛이야 자 30까지만 이거까지만 하고 가자 그냥 25업 25업만 하자 25업 자아 천천히 천천히 25업 돌리기 자아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죠 후 간다 야 안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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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안죽어 야 안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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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탱크가 센거지 지금 나 안죽는데 안죽는다 안죽는다 진짜 야 어어 야가만 고쳐봐 어어어 고쳐 고쳐 안죽어 안죽어 오케이 오케이 옆에 있는 탱크도 나 때려서 좀 힘들긴 한데 이동놈 버틸만 한대 저 위에 있는 탱크를 따오봤어요 키부스야 자씨 위에 있는 탱크 좀 열어봐 슈베 아 탱크 왜이렇게 세 나 탱크 업그레이드가 몇인데 지금 후 잡았지 탱크 탱크 잡았지 오케이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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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슈베 이 티 존나 잘하네 뭐 요즘에 클래스지 이게 자 이거 뭔데 왜이렇게 세 이거 이거 데미지 몇이야? 90? 90짜리네 이게 어어 생산이 안돼 왜 자 잠깐만 어어 어어 버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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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č 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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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뇌 룰 룰 룰 tweet 쥬매매 신이라고 불려라 지금 저 안보는 깨냐 어떻게 와아 클라스다 살아 남은 새끼가 없네 아주 3단계가 있다고? 3단계 없겠.. 3단계가 있어? 3단계가 뭐가 있어 3단계 뭐야 아 그래 3단계까지 있다고 했어? 아 진짜? 그거 에반데? 잠깐 3단계? 3단계는 뭐야 3단계 에바잖아 어 그래? 그건 좀 에반데 맵이 없는데? 맵이 이게 끝인데? 어 오버마인드 자 오버마인드 일단 업그레이드 해보자 아 무서우니까 자 일단 3단계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? 어 업그레이드 다 됐다 22업이 끝이야 이건 왜 계속되냐 이거 뭐야 아머리 아 여기 있구나 뭐하는거야 나 병신인가 지금 20 22업이 끝이 아니군 에 그렇군 자아 일단 센터 이거 제거했고 파도에 일단 방업을 해놓으니까 안죽긴 안죽는다 그지? 끝도 아니야? 근데? 자 끝인거 같은데 오버마인드 때리자 그냥 꽤 될거 같은데 저기 스톱스 잠깐 또 있어 슈발 아 또 있었어 슈발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 끝이 아니야 이거 슈발 끝이 아니었어 어 인구수 막혔어 잠깐만 인구수 막혔어 또 있어 또 있어 툴너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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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가 나루돼지가 시티같이 보raum 암꿈 자 약 어 퀸이 먹는거야? 어 퀸은 어떻게 해야되는데 퀸을 자 터렛 찍자 퀸 어떻게봐 퀸 어떻게한대 저거 골렛 뽑아야되나? 자 그대~~ 체력이 아 체력이 내려가면 안되겠구나 자 체력이 체력이 퀸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내려가면 안돼 체력이 퀸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내려가면 안돼 뭐야 한 번 더 나에게 슬픔 같은 너는 거짓하고도 예고 구하지 않게 ㄷㄷ